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완타 증권 천원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의 순매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미 증시가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상승 모멘턴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연말 소비 증거로 인한 기업 시장 증가가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삼타렐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양대 강국인 미국 중에 중앙은행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기준금이 인상에 나서 체비를 하는 반면 중국 미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 진체로 가라앉는 경제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런 행보가 세계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김주철 통화 정책이 달러와 강세를 이끌고 인한 투자자들의 자금 미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에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올 한 해 참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상고화제의 흐름을 보이며 결국엔 작년 말로 도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초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례없는 호란을 누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각종 변수가 부확실성을 키웠는데요. 그리고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 개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주주를 확정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거액 개인 투자들이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멘텀 약화로 인하여 지출 하단을 지지 않는 확산 매매 상황이 줄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저점 매수 짧은 기간에 차이 실시하는 형태로 매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IPO 시장이 확단하게 들었을 거로 보는데요. 방군 이래 최대 IPO로 뽑히는 LG 엔소 외에도 현대 엔지니어링, 교부설명 등 대여들이 개개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새바람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9%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가 3.1%로 제시한 것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민간 소비가 경기 회복기대감과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영향으로 세부 흐름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기적구가 소멸하고 이에 따른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서 오늘당 부하권이 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양도세, 내년에는 대형 IPO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까지는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미국 대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등하였는데요.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워닝 서프라이즈를 교육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미크론보다 마이크론이라는 농담이 나온 만큼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시장의 활기를 되찾아주었는데요. 이에 상응하면서 삼성 검사 SKIS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며 정강 후약으로 약했던 진지를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시체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메모리 업황이 SSG 전환은 가속화와 DDR5 채택 본격화, 5G 모바일 향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22년 재고가 적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걱정했던 단가 인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향후 3년간 매년 협의 투자 규모를 40에서 45조로 이어갈 예정으로 초보장업체의 주가 상승에 제때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즉,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해왔던 SK하이닉스 역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소비 투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수 회복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즉, 소비 초침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혜택을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관광 분야도 관계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밝혔는데 무착립 관광 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안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한국판 유제 2.0을 본격 추진하면서 디지털 유제, 그리고 그린 유제, 휴먼 유제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공부만 집행 과정에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미래처 등 빅3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의, 그리고 기업 간 협력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전망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움츠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내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건 하단에 닿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친 종목들, 예를 들어 최근에 올랐던 NFT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게임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한 마음에 무리해서 쫓아가는, 초조한 마음에 쫓아가는 추격매수가 있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기에도 시계를 기다려서 매수한다면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어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